어 이것도 전에 했다간 똑같네 아 이번에 할 게임은 렐름 디펜스라는 게임이구요 예전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임을 했다가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했죠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번에 어떤 게임인지 한번 와볼까 합니다 재밌는 게임이면 추천도 할 겸 아 저번에 했던 그 게임은 아 이름이 뭐였지? 엠포리오 였나? 그 게임은 이제 프리미엄으로 이제 유료 vrp로 해서 이것저것 받고 시작했는데 이거는 아예 무료로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캡틴님 게시만 슬라임 뉴스들이 우리를 왕국의 별명까지 몰아세웠습니다 세세를 갖추고들 물리쳐야 됩니다 아 우선 시작해서 나오는 디트리얼 같은 건 굉장히 깔끔하네요 아 전에도 그것보다 더 좋네요 이번에 완전 무료로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궁금하네요 전에 했던 거는 사실상 이제 무료로 하면은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유료를 할 수밖에 야 이거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약간 아까 전에 했던 거에 상위버전 같아 그리고 고블린이 습격한다고 그랬는데 슬라임이 나왔어요 군단 되게 깔끔하네요 사실 그것보다 전에 했던 것보다 컬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영웅이 없네? 원래 없는 건가? 나중에 나오나? 여기 1번 병사가 되게 멋있게 생겼네 제일 낮은 건데 노래도 되게 멋져 여담이지만 전에 했던 거는 이름이 뭐였지? 근데 그거는 이제 저작권 우문이 걸려서 제가 한번 컷 하고 새로 했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전설의 공수 피가 왔어 전... 아 얘 이름이 피라는 거죠? 슬라임이 신성한 엘프족의 유적을 어... 아 슬라임이 신성한 엘프족의 유적을 어찌롭혔으니 그녀는 우리와 함께 저꾼들을 물리치려 할 거다 조작해 전투를 시작해라 왜 첫 번째 웅이 엘프냐? 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번에 굉장히 조회수 잘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별모소로 찾아보자 네이버 TV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TV 걸로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찾아보자 그 후였어 처음으로 찾아보자 도망가드라라고 예전에 에이 상상 안들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안되나봐 찾아보자 분명히 한국어로 게임 이름 적어놨을거야 채승체형이 사라져버렸어 어디 보자 슬라임만 줄창 나오는데? 이거 정상적인거 맞지? 보블링 오든거 맞지? 슬라임만 잡다 끝난거 같은데? 계속 누르기 전에 잠깐만요 어디 보자 아 재생목록 들어가야겠구나 재생목록에 이렇게 별모소만 찾을때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한거 같더라구요 네이버 TV가 어디 보자 그 게임이 아 맞죠 여기 킹덤러쉬 같은 모바일 게임 여기있다 이거 검색해도 나오나? 잠깐만요 다음 게임은 엠프리오 워리어즈 한 게임이구요 엠... 에브리? 엠프리오... 엠프리오 워리어즈? 엠프리오 워리어즈? 엠프리오 워리어즈? 어 그건가봐 엠프리오 워리어즈인가 봐 일이 피네요 약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멍청한 몬스터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짧을수록 강하다 이름이 짧고 약간 어음이 길수록 강하다 약간 이런 룰이 있지 않나요? 강력한 녀석 아닙니까? 아 여기서부터 전사가 나오네요 캐스트도 있구요 근데 누르는걸 내가 맘대로 할 수 없어 시작합시다 어 스태미너 개념이 있군요 엠프리오 워리어즈보다 훨씬 어... 훨씬 더 발전된거 같애 타워도 스크린샷으로 볼 땐 몰랐는데 훨씬 깔끔하네요 이미지도 그렇고 부드럽죠? 맵도 조금 부드러운 것 같고 어 진행단계에서 이것저것 말도 많이 나오구요 업그레이드를 해 봐라 집결지점으로 보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불러와 동류별로 업그레이드보자 야 매지컬은 너무 화려한데 1레벨부터 너무... 넘사벽이 간진데? 방패 바뀌었어 색깔 약간 바뀌었죠? 많이 바뀌지 않네요 불러와 아 이거 여기다가 폭탄을 할걸 나 너무 안일했다 이거 뭐야? 이건 돈 내고 쓰는 스킬이죠? 도망간다 도망간다 요즘 풍선 디펜스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애 풍선 디펜스 그렇게 재미있진 않더라구요 이런 류 너무 재밌는 것 같애 되게 잘 만들었어 같은 데서 만든 거 아닐까? 이게 더 발전돼서 나온 거 보게 우리 헬프친에는 공격을 안당하고 있는데 조금만 버텨줘 봐 아 여기다가 이걸 해버리면 어떡하냐 좀 더 유리한 위치에다 하고 싶었어 덥타워가 더 쎄지 않을까? 약간 마법방어력 그런 것 같은 건 지금 안 나오나 오죠 지금 단계에서는?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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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건 영웅 모으는 게 솔직히 재밌었지 사자 모으고 되게 만족하면서 껐었는데 그때 사자 되게 멋있었는데 이번 건은 더 깔끔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영웅 더 많지 않을까 오히려 상위 버전이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별거 없네요 업그레이드 좀 짧아 백지안도 만들면 났다 공수가 2배 무슨 소리죠? 화상 이건 범위 증가고 화상 피해 추가 3명까지 나옴 2명이죠 원래? 공수는 2배로 나온다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무 강력한 거 아닙니까? 영웅은? 어... 어 이거는 레벨로 회자가 되는군요 170레벨자도 있어요 레벨업에 골렘 있다 골렘 골렘이 소환사야? 다위 친구 드래곤도 있습니다 어우 야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없는데? 얘 엘프잖아 아 얜 누커네요? 아 얜 누커네요? 뭔 인간이니? 얘도 인간처럼 안 보이는데? 나 정상인 애가 없어 나 그 오스테이지 게임을 주는 거 한번 보고싶다 스토리 와 별게 다 있다 어 얘는 뭔가 너무 덩치가 큰데 비해서 이제 해상도가 좀 뭉그러진 거 같은데? 아닌가 다 뭉그러져 있네? 캐스트 음 가자 이건 뭐야? 아 프롤러구요? 아 여기까지 가야 프롤러가 나와? 어우 야 진짜 긴가봐 게임 음 음 재밌겠어 어 이거 그냥 잠깐 해보고 맛만 볼라 그랬는데 좀 길게 해봐야겠는데 재밌는데 나는? 어 컬이 되게 좋네 생각보다 3단계 안 3단계 된거야 이게 3단계야? 3단계 다음부터는 이제 4가지가 생기나봐요 그러고 보니까 엠포리오도 약간 이제 추가 구매를 하면은 새로운 이 사이에 티어가 생겼었는데 제가 거기까진 못봤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 그때는 엠포리오는 길게 안했구나 내가 어 그 당시 이제 별모사 하려고 켰는데 저작근을만 떠가지고 제가 따로 해서 올렸었죠? 생방송으로도 약간 하고 뭐야 왜 변진했어? 저게 깨지면 변진하나봐 방어리 있다 좀 먼데? 어 좀 먼데? 어 좀 먼데? 여기다가 좀 해놔야겠다 어 좀 먼데? 여기다가 좀 해놔야겠다 야 너 가서 쳐맞으라고 보낸건 아닌데? 야 너 가서 쳐맞으라고 보낸건 아닌데? 이리와봐 불러와 불러와 항상 뭘 수 있냐? 아 그래 좋을 수 있지 어 좋다 데프 좋네 구해주면 뭐 주나? 난쟁이? 어 저렇게 주는구나 두개의 슬라임은 나뉜다 왜 슬라임 디펜스가 됐을까? 야 살짝 이해가 안되는데 아니 나는 슬라임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해가 안된다 좀 살짝 개뜬금 없어서 이게 뭔가요? 보석은 알겠는데 저거 뭐야 이거는 계속 레벨업 새로운 능력 독수리 친구의 시야를 이용해 사정거리를 증가시킵니다 어차피 타워가 다 보고 보고할텐데 눈으로 직접 봐야되나? 독수리가 와서 알려줄거면은 얘가 봐도 되는거 아냐? 업그레이드 별 5개를 모았네요 증가된 범위 나 이걸로 몰빵 할까 그냥 아 나 약간 고민되는데 업그레이드 일단 공수타워 저 플러스는 뭐지? 잠깐만요 어 상점이 있습니다 영웅 영웅 있냐 영웅? 아 이거는 파워 아이템이 이제 소모성 누군가 보네요 토너먼트 토너먼트 토너먼트를 뭘 하면은 알 수가 있나보네 헬리오스 헬리오스 디자인이 너무 여자밖에 없어 피시당한거야? 가자 4번 특수능력 어 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대포 타워를 3레벨로 업그레이드 공격력을 활용해 보세요 아 3레벨부터 능력으로 변하는구나 어 원래 이제 엠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워의 종류를 바꿔서 거기서 능력을 올렸는데 얘는 그냥 3단계부터 능력으로 변환되네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다 나친데 컨텐츠가 어 어 의외인데 오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어 단일이야? 야 봐 뭐냐 얘는 아 아 저런 녀석은 직접 제거해줘야돼? 음 그렇구만 이것까지도 하자 이길 수 있지 1대1 오 여기까진 않네 범위가 저렇게 돼 있구나 내려와 불러와 그냥 다 공중 같은게 아직 안 나오니까 어 근데 너무 안어울린다 미사일은 디자인상으로 좀 미사일은 좀 안어울리는데 많이? 여기까지만 올리고 다른거 올리자 얘네도 얘네로 좀 때려줘야지 지금은 궁수 업그레서 궁수가 더 세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궁수는 이 차가 지금 안 되어있네요 레이저를 여기다 하면 이렇게 쏘지 않을까? 레이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여기다 레이저 하나 하자 이쁘게 싸우고 있죠? 여기다 레이저 하나 하자 너무 늦게 해버렸어 레이저 설마 굵기만 느는거 아니지? 이거 뭐야? 어 라스트 라운드 하나씩 보여줄건가 봐 능력 어 어 어 라스트 라운드 이거 하나씩 보여줄건가 봐 능력 어 의외야 어 여기까지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그런대로 할만한 게임이지 않을까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굉장히 걸출한데? 두 대까지만 긁어줘도 이득이라고 아이 두 대까지 붙겠네 레이저 좀 그렇게 거시긴 한데 먹을 수 있는 것 같니? 이거 업글 해야겠다 안 되겠다 다이너보이트 쏘는 것 좀 보여줘봐 어어 야 괜찮은데? 범위 좋아요 다시 읽고 보내주면 안될까? 도중에 그렇게 틀어막으면 어떻게 중간에서 4레벨 3레벨 새거 준대 아 이거 아니죠? 되게 후하게 준다 어 광고가 안나와 전 엠포리오는 엠포리오 얘기 그만 할까? 내가 얘기하고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뭔데? 지켜있냐? 이거 뭐야? 아 설명이라도 뜨면 안되나? 이건 좀 불편하네 약간 불편하구만 이게 뭐니? 얘니? 어 분위기 잡고 있는 것 봐 자식 간지를 아는구만 빨리 오라 그래 여자 혼자 싸우고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야? 누가 죽었는데 지금 주변이 보이겠어? 아 절에서 싸우는 거야? 얘 웃긴다 랜슬러 경 아 침략으로 가족을 잃었다? 와 멋있다 얘 생긴 것 봐 개쎄 보여 이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둬야 될 것 같은데 랜슬러 경 힘좀 써봐 이거 경험치를 자기가 활약한 만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면 통합으로 먹어서 좀 편하네요 존맨군을 보호할 수가 있다 이걸 보호해서 어쩔 건데? 어 되게 쿨이 짧은 거야? 아니면 아 내 리셋됐을 때 골랐나 보구나 내가 자 불러와 존댔다 어우 야 좋은데? 끝내주는데 아주 그냥 너무 끝내줘서 좀 당황스러운데 잠깐만 야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딴슬러 경 버텨봐 어 이거 통과를 잘 못한다 이제 뒤지겠어요 어떻게 공수 찍고 공수로 등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 아 가성비 좋은데 이거 시야 아니야? 어어 범이야 범이 괜찮네 저 불화살이 모르겠어 아 뭐가 쏘네 막 화염 화살을 괜찮은 거 같니? 어 너무 잘 버티는 거 아니야? 혼자 다 틀어먹는데 그냥? 어 달지도 않았어 거의 새로운 거 아 끝나고 한꺼번에 좀 보게 해주시지 너무하네 구매 가능 사볼까? 마치 줄 것처럼 나왔는데 주지 그렇지 무료잖아 바로 레벨업 패시브네? 어 아 액티브만 이거구나 나 얘가 마음에 드는데? 멋있게 생겼잖아 스킨 있냐? 아 토너먼트형이야? 중간 건 뭐야? 아 뭐야 이게 멋있는 거 없나 좀? 하다 재밌으면은 계속 하겠습니다 화수로 해서 하나하나 보죠 컨텐츠 같은 거 있나 화상 피해로 할까? 어 보병 필요 없을 거 같아 어 렌슬롯이 너무 좋아 원래 영웅도 이제 한 명씩 밖에 마크를 못했는데 근데 얘는 그냥 다 틀어막네 혼자서 어그로 다 끌어가 괴물이야 아 병종타워 업글됐다 안 쓸라 그랬는데 안 쓸라 그러면 꼭 업글해줘요 여기랑 여기 업글하면 되겠네? 가장 이제 효율적인 두 군데다 넌 내려오고 굳이 거기 가 있을 필요가 없다 너 이거 갑치력 막다는데? 아까는 약간 처음을 위함이었나? 색깔 변했어 오호 강해보이는구만 다른 애들인가 봐 알았어 나갈 수 있지 여기는 자 설마 보호막 하면은 어그로 끌리나? 아 순간적으로 타워 때린 줄 알고 갭감놀했네 아 순간적으로 타워 때린 줄 알고 갭감놀했네 미사일은 좀 걸고 이거 먼저 가자 이게 좋네 저 녀석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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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환해서 잡는구나 올 때리는 거 타격감 좀 보소 뭐? 잘 짜야겠는데 불러와 불러와 어 아 어떻게 하지? 여기다 막고 어 일로 막자 일로 막고 고명타워 이번에는 그거니까 고명타워 업글 좀 하고요 되게 저렴하네요 원래 2차 업글이 되게 비싼데 얘도 300월이나 하고 첫 번째 거는 되게 저렴하게 뽑네 되게 저렴하게 뽑네 여기를 다 거쳐 가야되니까 위로 오든 아래로 가든 여기도 해놓자 아 벌써 끝났어 너무 짧아 빠른 거미 이분은 봤다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아 실망입니다 겸주 똑같이 들어왔죠 지금 오오오오오 신기하다 저렇게 처리되는군요 업그레이드 이거는 이런 거 하는 거 낫겠지 그래도 quase 업그레이드가 너무 적어 더 해줘 너무 적어 이거 스테이지 몇 갠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나오겠지 삼고 갑니다 파워 아이템 주는 것도 쏠쏠하다 원래 파워 아이템이 잘 안 쓰게 되는데 계속 주니까 법타워 뭔데 이게? 아 텔레포트야? 이거는 버프인가 봐 병사 버프인가 보죠? 저 병사 지금 번쩍번쩍거리고 있죠? 난 일로 오고 아 정면으로 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어그로 끌게 하는게 낫구나 꼭 얘를 했어야 됐냐 그래도? 그래도 꼭 쟤로 갔어야 됐나? 이건 좀 의문인걸? 이건 좀 의문인걸? 뭐야 뭐야? 닌자 마사문에 우리를 돌보러 왔다 순가리 동력을 사용해서 저 슬램을 베어버려라 뭐냐? 개뜬금 없이 벽이 비어놔도 되는거야? 모름표가 뭐지 궁금하다 아아 아아 다행 볼 거 미리 보여주나봐 어 우화상물이 너무 센거 아니야? 뭐 두배 두방울 다 쓸어버리는데? 어? 내가 아닌가봐 색깔이 달라 아 얘도 어디가니? 계속 싸워야지 근데 3명 나온다? 아 내가 3명을 어플했지? 뭔가 진짜 왜이러지나? 지금 뇌를 안쓰는데? 순간적으로 헬프하는 애 죽여야될 줄 알았어 아 아 이건 많이 나오는데? 나 이걸 왜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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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냈지? 하지 뭐 어차피 버프 주는데 못해 이리와 마지막 라운드인데 어차피 뭐 여기를 뚫지도 못하네 영두리 너무 강한데? 영두리 너무 강한데?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 오지도 못해 마사무라 다 쓸어서 이게 뭐니? 너무 오벨인데 좀? 아 쟤를 그냥 주는 애야 쟤도? 구매하면 주는 애야? 아 저거 좀 오벨인거 같은데? 닌자뽕 맛이 좀 심한데 이거? 아 쟤 있으면 너무 재미없어질거 같아서 다행이다 못산다 아 쟤가 레벨이 높았구나 그림자분이 쓴거 보니까 맛배기로 보여준건가봐 하나씩 하겠습니다 모든 타워를 다 써볼거기 때문에 이제 안본게 다 봤잖아 이제 타워 저 프로로우까지 계속 뭔가 나올거 같은데 이걸 그냥 해보라네? 어디야? 아래로 가면은 잡히고 여기로 가도 잡혀? 이거 조금 그런데? 일로와 이거 폭탄으로 다 몰빵하자 연속발사가 나을거 같은데? 어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아 이렇게 되는군요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다시 아 너무 구..너무너무 대충했어 아 이거 먹냐 이거? 아 다 해 그래 해 야 이거 다 시작해도 포인트를 먹네 이거 제대로 해야겠는데 페럴티가 좀 있구만 일로와 아 오우 살짝 박산데? 이길 수 있냐 걔 지면 안 돼 어 검이 좀 세긴 하다 어 강해 위험해 이거 얘네 위험해 강해 엄청 강해 보통 강함이 아니야 어 화장 좋다 야 괜찮은데 화상 효율이 너무 좋은데 얘 뭐야 화살 발사야 화살 발사가 지금 비비를 언덕이 아니지 건방지게 화살을 발사한다고 어떻게 화살이야 여기서부터 이제는 좀 조리께 가야겠는데 아 이 레이저 쏠면한 위치가 안 잡힐 것 같다 공수로 가자 열심히 쏴 봐 아프라 레디 아프라 레디 아프라 레디 사거리보다 여기다 차렷 몰빵 하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어휴 야 갈뻔 했어 쟤 어 깼다 어 정신없어 계속 레벨업 음 그의 검이 가까운 사람을 치유합니다 성검이었구만 무한벌판 어허어 어허어 그렇구만 이건 뭐야 아 이게 무한모드야 뭔가 잔뜩 준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무한모드 해야 되냐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나는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이번에 켠지 얼마됐지 아 적당히 해서 알았어 끊자 양쪽에 갈무리 하고 어휴 왜 이제 슬슬 짜증나게 나오는데 참 이거 좀 혐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열심히 쏴 봐 어 틀어봐 아 아군인가봐 숲의 수호자 코니가 숲을 보호하러 왔다 그녀의 마블 사용해 적군 토끼 부대를 풀어놓으세요 깜찍하구만 아주 그냥 깜찍한 녀석이잖아 이건 이거 해야겠다 야 토끼 엄청 크다 근데 뭔가 새로운게 나왔는데 적들을 빨라지게 해 아 다행이다 어 아 재촉도 할 수 있네요 어 나 나 나 뭐 부활하고 이랬으면 역겨웠을텐데 어 부활하는 거였으면 좀 역겨웠을텐데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이 좋은 위치에다 뭘 해야되지 아 잠깐만 망한거 같다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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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이씨 놓쳐버렸어 불러와 그냥 통과해버리네 죽이지도 않고 약간 더 버텨줄줄 알았는데 아이고 바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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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에이 다시 할래 다시 할거야 너무하네 조금 빨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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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여기다도 하자 레이저도 하나 박을까? 어차피 다 해놨으니까 근데 병사보프가 필요가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다행히 슈퍼세이브 했어 기적적으로 제발 제발 버텨주세요 야 그분 그분이 없어 안와 토끼님 안와 토끼 안와 토끼 안와 자식 배신 때렸어 지금 날래 날래 뿌려봐 어어 야야야야야야 아 말도 안 돼 너는 왜 이거 법타워 있어야 되나 본데 보통 하려고는 안 되는구나 불러와 그냥 다 이렇게 된거 늘릴 수 없다 내가 업그레인 속도가 너무 느려 아 너무 저렴해 이거 이런 쪽으로 씨 너무 저렴한 것 같아 아 아 실드만 잘 걸어줬어도 어떻게 막았을텐데 아 아깝네 코니가 안올지 몰랐어 코니만 기다리고 있었거늘 대신을 때려? 이번엔 천천히 하자 이번엔 천천히 하자 그래 천천히 하자 불러와 일단 일찍해서 먹는 이득이 너무 없어 그리고 병사에 묶어두는 수를 생각을 하면은 공수타워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여기다 이거 하는게 낫겠어 그 양사에 대해 법타워를 긁어주고 아 너무 늦게 잡았네 야 안와 토끼 도와줘 기사하게 두번째 더 어렵잖아 이러면은 소환도 일단 거르고 아 잠깐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잠깐만 너무 많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불러와봐 아 아 거물을 회복한다 저렇게 회복하는구나 모션 그렇게 오래 안되네 나 왜 시작했죠? 지금 시작하면 안됐는데 온 만행을 저지른거죠 지금? 아래를 막아야겠다 아냐아냐 지금은 아닌거 같애 지금 꺼냈다가는 나는 막을 수 없는 공격을 막을 것이야 야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아 뭐 없어? 좀 강력한거? 능력을 써야겠구만 이거 안되겠구만 능력 쉬워버려라 치아라 그냥 다 이거 위험하다 우병 더 필요하다 와 진짜 억새네 억새 그냥 병사의 강함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거 같애 생각보다 병사의 효율이 없어 여기 둘 일단 쏴봐 와 이거 너무 밀고 들어오는 캠퍼가 예수롭지 않은데? 너무 무시무시한데? 일로와 이 정도면 되겠지 어우 튼튼해 너무 튼튼해 아 이제 300이 필요한데 나는 화해 없는 선 그런거 없겠지? 일단 실드 일단 실드 어 딱히 보병 올릴 필요가 없다 어느정도만 버텨주면 돼? 어그로만 끌어주면 돼 딜 넣을 것도 아니고 어 저집 실드도 있고 실드가 큰 역할 하네 이거 이렇게 깨니까 너무 좀 뭐 평.. 평소에 너무 좀 그지게 한데 조금 조금 너무 약간 이제 뒤집게 고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지막이잖아 막았어 막아버렸어 이게 마지막이잖아 막아버렸어 이거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아래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라고 아 이거 막았네 이미 좋아요 나 마을사람 못 지켰어? 아 그래도 얻었어 얻었으면 됐어 불만 없어 다음 보스 같은거 있대 뭐야 이거 아 이런게 있군요 아 이게 이제 시간당 먹는게 들어가나봐 아 너무 가져갈게 많은데? 상점 할인꾸러미 뭐 어쩌라고 아 이거 얘기한거였어? 구매하면 280원 업그레이드 데미지 기절 저렴한 건설 좋은거 같은데? 내가 업그레이드 내가 업그레이드 한거냐? 업그레이드 했네? 업그레이드 했네 가리라 업그레이드 한게 아니네? 근데 왜 얘만 빛나고 있어? 아 가능해서 업그레이드? 아아 그래? 얘네 다 안했네 나 나 이거 할래 너무 좋은거 같애 폭발타워 공중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꿀팔 것 같은데? 개꿀 랜슬록경 검강타 킬샷 패시브좀 보자 관통공격을 한다 기절시킨다 땡기는 애가 없는데? 얘가 너무 멋있어 사자맨 같은거 나오면 좋겠는데 영웅의 이 모션 같은거는 엠포리오 쪽이 훨씬 멋있는거 같애 멋있었어 이거 사자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나 자 갑니다 양쪽에 뭐가 있어서 불안한데? 일단은 들어가는 길은 저거 하나뿐이네요 여기다 몰빵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폭탄하고 여기다 하자 아 여기다 와부타월 하면 안되는데 야 바꾸 없냐? 어? 이거 백프로네? 뭘 야 센스있어 잘못 나 같은 이제 얼간이들 있을까봐 자 이런 놈들이 있을줄 알았다 딱 이 느낌으로 지금 해놨는데 야 똑똑해 그래 이정도 센스있어줘야지 이건 뭐야? 헉 헉 한문밖에 못쓰는 필살기였어? 아 실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씨 뭐 좀 그릴로 써주시면 안되냐? 아 이게 설명이구나 충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올려서 뭐해 타워도 적용되니? 스윗 아 스티커 근처 모든 타워의 범위를 증가시킵니다 큰일issen 이번엔 범위로 좀 가야겠다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저거는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그냥 다릴로 상대하는 게 낫겠지 되도록이면 병사에 투자를 덜 하고 싶은데 이거 더 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속도를 못 올리고 있어 굉장히 하드코어해 야 잠깐만 안되겠다 폭탄이 필요하다 짜잘하게 나오는 애들도 필요하니까 좋아 약간 손해부른 기분이지만 좋아 어 은근히 레이저 골팔 때가 있네 뭐야 방금 그건 우리 편이냐 우리 애들까지 죽였으면은 소름이었을 텐데 그렇진 않았구만 뭐 도와주려고 방금 지나간 거지 지나가고 그냥 끝난 거 아니지 계속 도와줄걸 지속적으로 여기 몰빵 어 버프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상한 눈 나오 뭐야 쟤 상대해줘라 가라 전사 궁수도 가라 힘을 보여줘야겠구만 어쭈 제법이군 전사는 쉽게 죽지 않는다 허나 전사는 쉽게 죽지 아직 안 모르는 짓다 심한데 얘네 시간이 느려졌어 아 너 왜 이렇게 느리냐 근데 얘 구하라는 거 저 중에 못 사네 아 위에다 해놔야겠다 여기다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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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도와줬어 도와줘 누군가 도와줬어 일어나 일어나세요 용사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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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못 넣고 있어 일어나세요 차 잘 때가 아닙니다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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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세요 용사여 돌아오세요 용사여 더러운 놈들 실수로 비싼 거 사버렸어 어 근데 잘 맞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미사일로 도움을 줘 드래곤의 힘인가 설마 이겼다 미사일 데미지 은근 나온다 어휴 마지막은 서있을 줄 알았는데 아 설마 이 차 아니지 그치 붉은 용 스몰더다 스몰? 쏴버려 아 뭐야 아 뭐야 불에 쏠 줄 알았는데 이상한 거 샀어 도적을 죽이세요 나 도적 못 죽였어? 됐어 깼으면 불만 없어 계속 레벨업 점점 경험치가 계란해지는구만 점점 경험치가 계란해지는구만 나중에 저거 오래 걸릴 거 같애 일일 트라이얼 뭐야? 이거 하면 안돼 그냥? 아 이거 전에 그 엠프리어 있던 거네 아 돈 있지? 아 깜짝 놀랬네 돈도 없이 그냥 틀어막을 하는 줄 알고 개놀랬네 어 이거 해버렸다 실수로 됐어 어 어때? 부활 부활 야 보좌 얼마나 잘 싸우나 범위가 제법 길구만 Real 잠깐 내려와 주실래요? 잠깐만 잠깐만요 생각보다 흐렴하잖아 공중 있다 아직 나는 공중도 안 나오는 찔인데 얘는 공중이 있어 아니 꺼져봐 업그레 할 수가 없잖아 아 잠깐만요 드래곤 외교 못하니 안써? 장난하는 겨우? 불러와 함부로 불러오면 진짜 세다 피통 싸는 거 한순간이야 이제 슬슬 끌을 때가 된 거 같은데? 아 진짜 빠르네 왜 이렇게 빠르냐? 공격이 엄청 빨라 일단 범위 일단 범위 나도 범위 효율 못 보는데? 효율 못 보잖아 아래에서 다 틀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서 좀 천천히 막자 하나씩 하나씩 그런 의미에서 공병이 필요하다 공격이 필요하다 그렇지 불러와 가만 안 두겠어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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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하자 어? 공수도 많으니까 쎈데? 공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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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와 어떻게 해야겠다 slog 공격이 필요하다 공격이다 공격 reason 공격이 필요하다 공격이 필요하다 공격이 필요하다 공격을 уров기 공격이 되는 것 prompt 저 오라 효과 못 받는 거죠 지금? 궁드타워는 그건 내 빛나는 게 없네 내가 멍청했구만 아 능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드래곤 까마귀 저렇게 의사소통도 저희 유튜브에 스칼린 영상도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없네요 댓글 달리는 것도 아 너무하네요 벌써 530이나 있었나? 뭐 했다고? 여기까지 깨고 다음 거는 그거 하죠 어 그 영웅 세번째 영웅을 구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영웅 구할지 좀 고민되네요 아 이렇게 두 개라고? 이거 좀 헤린데? 이렇게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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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 모여 물론이죠 저 돼지 영웅은 호관리 절친인 베이컨이에요 그리고 전투에 투입시키세요 저거 던진 거 아니냐? 이 새끼 인성이 이렇게 나누자 우리 잘 됐다 야야 이거 내가 영웅 삼영웅 다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축하되나? 네번째 자리에 축하되려나 그냥? 그러겠지? 안 축하되진 않을 거 아니야 200원 이거 올리자 비싸다 이것도 해 더프 못 봤네 여기서는? 됐어 일단은 해놔 중요한가 그게 실드야 여기다 공수해 한쪽을 일단 틀어막아 그 화력분산 안되게 그치 한쪽 틀어막아 한쪽 틀어막아 새로운 거 뭐야 독구름? 독 같은 소리 하네 타워선에서 다 막고 있는데 독은 무슨 독이야 이씨 좌우 다 잘라놓자 일단 여기다가 해서 나눠 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특히 이거 운석 떨궈놔야지 다가 팔려면은 빠른 거다 빠른 거다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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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위태한가? 위태 위태한가? 아니지? 막을 수 있지? 야 얘는 만네비로 그렇지 엄청 세게 더 돼지? 누커야 누커 야 경고 공수 공수 버프가 필요하다 어어 드럽게 많아 일로와 같이 찜 쪄 그냥 찜 쪄 그냥 찜 쪄 그냥 됐다 아 좋아요 도적 언제 죽였죠 도적 나오지도 못봤는데 나는 죽였구나 언제 어우 잘 죽였어 구메가등 땡기는거 없는데 아 좀 더 뽑아봐 영웅을 어 좀 맘에 드는거 없냐 중갑으로 똘똘 만 괴물같은 녀석 없어 살인병기같은 녀석 없냐구 중간 발사속도 저거 어차피 붉은색이라서 둘 중 하나 써야되나 아 근데 얼마 안남았잖아 왜이렇게 약하냐 얘 방어력 엄청 높아 얘는 이게 뭐야 억제 아 어그로 와 너무 그냥 상용환이잖아 얘는 치사한 녀석 드래곤 짱쎄 얜 억제력이 몰빵했네요 아 뭐냐 이거 능력 능력은 낮은게 좋아 나는 능력은 능력은 좀 낮은게 좋은데 능력까지는 좀 원하지 않은데 그나마 낫구나 얘네 그나마 낫구나 근데 소환하는데 뭐 파워업은 안되니? 다른 의미에서 현신이라는게 있네 40레벨 찍어야되는데 언제 찍어 그거를 슬슬 아 슬슬 아 이거 한번만 더 하자 재밌다 너무 한번만 더 하고 다음에 계속 하죠 재밌네요 다음에 녹아다 해서 와야겠어 아예 주말에 녹아다 하면 되지 이제 주말인데 내일 모레면 주말인데 아 위치 애매한데 또 아 이거 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어떡하냐 아 이러면은 곳곳에 설치해서 막아야겠다 일단은 일반 속도로 갑니다 이거 하자 저거 괜찮은거 같애 미사일 싸고 괜찮은거 같애 싸고 괜찮은거 같애 뭐야 저거? 상관없는거지? 상관없는거지? 아 이거 좀 한쪽에서 몰려오는데? 여기서 좀 털어막자 여기서 막 오네 그냥 한번에 그 외에는 내려 내려 어 절로 노는군요? 아 너무 공격 위치가 좋아 내가 함부로 꺼내기가 애매한데 좀 야야야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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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니? 아 다 빌렸잖아 아이 아 니 맵 살짝만 꺾어져도 너무 너무 통제가 안된데 내가 뽑을것도 안 뽑고 말이야 나와 아 이미 뚫렸어요 아저씨 들어가세요 아 번개의 힘을 사용해 저를 공격할 수가 있다 번개의 능력을 사용해봐라 어우 좋다 야 역시 법사지 너무 좋은거 아니냐 근데 좀 이거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어우 이상한것도 소환하네요 막 쏴봐 어우 이렇게 좋은거를 없이 가야되나?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아 이걸 왜 했어? 아 사탄을 했어야 되는데 정신 안차리지 어 사람 의도치 않게 구할거 같은데? 어 능력 좋다 능력 있는게 나을거 같다? 괜찮네 의외로 흠 한번 나와줘 아 이거 좀 요렇게 어우 너무 좋은데? 누크 능력? 어우 입구없구 차이가 너무 큰데? 좀 오벨이잖아 나갔네요 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구매가능 영이 되게 많네요 겸치도 지똥만큼 흐르고 한번 다른거를 좀 보고 끌까? 이거 어이 프롤로그까지 얼마 안남아서 프롤로그야? 근데 설마 프롤로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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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프롤로그 아니겠지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 꽤 오래 했는데 다음에 2화로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이거 한번 해보죠 다음엔 영웅을 탑재해서 오겠습니다 음 음 아 정규 레벨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일로 오세요 아 여기서 강해지세요 아 그래? 아 나 해보자 재밌겠는데 입구 2개인거 굉장히 거슬리네 3개네요? 저기서 온다 저 2개 터지는 슬라임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우애로 저 2개 터지는 슬라임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저 2개 터지는 슬라임이 밸런스 불러와 여기서 하면 두 줄 커버 가능 여기서 하면 두 곳 커버 가능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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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어 야 쎄잖아? 좌우네? 어 잠깐만 내 예상을 깨고 어려운데? 일단은 정확히 둘로 나누자 어 일로 와봐 뭔진 몰라도 아직까지 막혀 있으니까 양쪽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자 여기도 방금 오던데? 아 이거 너무 좀 헤린데? 오 너무 튼튼하다 쟤 진전 부적인데? 에잇? 저쪽은 그나마 어떻게 이런 개 애플 어우 존네 쎄 어우 존네 쎄 존네 강해 어우 말도 안 돼 존나 강해 말도 안 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업글 어우 존나 강해 어우 말도 안 돼 존나 강해 어 어떻게 잘 커버 치고 있냐 잘만 해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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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vant 아니 아마 ainsi 잠깐만 잠깐만 이상한거 나오잖아 자꾸 반칙 아니냐고 아 여기서 얘 뽑으면 안됐는데 야 이거 안싸우냐 너 왜 안싸우고 있는거냐 야야야야야야야야 잘좀 해봐 갈무리좀 해봐 그렇지 하나 더 방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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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무슨 까맣게한테 털렸어 야 야 너무 너무 빡센데 야 이거 지금 내 수준으로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아니다 습격은 뭐죠 아 여기 준다고 아 여기 준다고 어 필요없구요 어 아 이거 너무 센데 음 지금은 내가 비빌 언덕이 아닌거 같애 700원이나 있어 벌써 이게 생겼군요 이게 생겼군요 어 얘 셌던거 같은데 안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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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센게 좋아 데미지 센거 없냐 좀 얘를 얘를 안쓰는게 나을거 같애 피는 나중에 빠질거 같고 얘는 있어도 좋을거 같애 얘는 약간 이제 능력이 유동성이 있네 여기까지 하죠 뿅 뺏뺏 안녕하십니까